걱정 없는 나라 참 좋죠 그런데 전세계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쿠바와 북한입니다 쿠바와 북한은 병원비는 걱정 없는데요 갈 병원이 없어요 치료받을 의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산국가에서는요 다 배급받으니까 돈 걱정 없어요 그렇지만 빵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정말 공산당이나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병원비 걱정을 왜 하겠습니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쿠바와 북한을 만들겠다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겠다 그래서 동기가 상실되면 의료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문재인이가 사회주의 참 좋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는 사회주의 그렇지만 그 사회주의 북한이 왜 망했습니까 사회주의는요 정말 모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이념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참 좋잖아요 사회주의는 가령 빵을 100개 만드는데요 맛있는 빵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00개만 만들면 100업 그냥 빵을 100만개 만들었습니다 맛없는 빵을 100만개 만들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망합니다 그 빵 만든 회사는 왜 빵이 맛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그 가격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요 빵 없는, 맛없는 빵을 맛없는 빵을 공산당이, 공무원이, 공기업이 만들어도 그걸 배급하니까 국민들은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없는 빵을 먹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널부러져서 놀면서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먹기 힘든 정말 굶어 죽으니까 먹는 빵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맛있는 빵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 빵을 사 먹을 권리가 있는 거죠 누가 비유를 하잖아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은 빵이 사람을 기다리는 이념이고 체제다 빵이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제가 오늘 또 이 방송 마치고 나가면 얼마든지 빵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빵이 사람을 기다리니까 그런데 사회주의는 사람이 빵을 기다리는 국가가 됩니다 그 거짓 때문에 그 문재인이 만들려고 했던 게 이 거짓된 사회주의 의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문재인 케어입니다 이름도 문재인 케어 모든 비거별을 없애겠다 국민의 선택권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도 모든 비거별을 없애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럽이나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왜? 내 몸에 있어서 최상의 치료를 원하는 거잖아요 인민복만 입으라는 겁니다 인민복만 내가 비싼 양복 입고 싶은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인민복만 입으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평균적인 치료만 받으라는 거죠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헛된 문재인 케어 그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무려 30조나 쳐넣어서 불행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재인 케어의 모델이 유럽식 사회주의입니다 이번에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의 폐해를 보셨죠 이번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요 8월에 이렇게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멀쩡해요 심하게 아픈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은 많은데 심하게 아픈 사람 100명 중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프랑스는 100명 중에 20명이 사망했거든요 코로나 걸린 사람 치료 안 했다는 얘기죠 국가가 치료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코로나 사망률이 20%였다는 거 압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7%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려는 문재인이 우리 국민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프랑스 영국 의료가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 국민 사망률이 20% 코로나의 사망률이 20%가 되는 유럽식 허구 사회주의로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유럽식 허구 공짜가 아니죠 엄청난 비용이 부담하는 거죠 의료가 다 공짜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참 좋은 겁니다 이건희 손자까지 무상급식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희 손자든 아니면 또 가정에 밥값이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하는 게 그게 복지고 그게 인간다운 세상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한테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거 참 뜻은 좋지만요 쿠바나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문재인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의사들을 이용했습니다 저 사진 보이시죠 저게 문재인 정권의 위선의 극치의 사진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의사들 덕분에 덕분에 이런 표정을 표현하면서 문재인이가 의사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저러고 있을 때 저게 대구시 의사회 모구 의사회 회장님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파산나서 삭발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국민 덕분에 지금 교보생명 앞에도 국민 덕분에 그러는데요 국민은 정말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경제도 파탄났고 온 세상이 지금 파탄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업 이유가 지금 이번에 파업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의대 정원 반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원격으로 반대 첩약급여와 반대 4대 악법을 반대한다 의사들이 첫 번째 의대 정원입니다 10년간 4천명 플러스 알파를 늘리겠다 또 전라도에 의대를 신설하겠다 희한하죠 꼭 전라도에 의대를 신설합니다 경북이나 경남이나 대구 부산이 아니고 왜 전라도에 의대를 신설할까요 문재인 정권은 초점이 전라도밖에 없어요 검찰에서도 전라도만 다 성진하고 장관하려고 해도 다 전라도고 심지어는 질병관리본부 정원경 그부도 전라도 출신이더만요 고등학교가 전라도에만 의대 만듭니까 이게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10년간 4천명 플러스 알파의 인원을 늘리겠다 의사를 많이 찍어내면 국민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의사를 가장 많이 찍어낸 나라가 전세계에서 쿠바입니다 1000명당 8.6명 OECD의 3배에 달하는 의사를 찍어냈는데 쿠바가 가장 의료적으로 열악하죠 그러니까 의사들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의 질이 떨어지고 이상한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배가 고파서 이상한 의료가 생기고 질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질 좋은 빵이 필요하듯이 질 좋은 의사가 필요한 거지 막 찍어내는 돈 막 찍어내서 베네수엘라에는 한 달 월급으로 계란 한 판밖에 못 산다고 하잖아요 의사 막 찍어내서 의사는 많은데 질관리가 안 되면 국민 피해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조국의 딸 윤미향이가 막 선전하는 추천하는 그런 의사들이 막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피과 기피지역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노비의사를 만들겠다 기피과 기피지역은 공무원들도 농어촌에 근무를 기피합니다 뭐 선생님도 농어촌에 근무를 기피하고 의사라고 다른 건 아니죠 그러면 그 기피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분들한테 더 좋은 근무 환경이나 보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기피지역 전용 의사를 만들겠다 저것도 인권 침해죠 원격 의료를 하겠다 국민 여러분 아시지만 대도시에 원격 의료를 하겠답니다 병원이 지척입니다 다 5분만 가면 병원이 다 늘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원격 의료를 하겠다 원격 의료를 하면 위험성이 오진이 위험성이 있죠 편리하기는 하지만 안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첩약 급여화 보약을 급여화 하겠다 뭐 그랜저 한 대씩 다 사주는 거나 다 국민 혈세입니다 혈세 국민 돈이 문재인 정권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돈 나눠주겠다 공짜로 돈 나눠주겠다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이 막 우물에서 나옵니까 정말 다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국민들 혈세 그렇게 해서 이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는 것 탈원전도 마찬가지죠 탈원전도 원전 전문가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 이번에 태풍 불고 비 막 홍수 나가지고 그 태양강 한다고 문재인 정권 그 태양강이 지금 국민들한테 대한 에너지의 대책이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고 탕진되고 탈원전 때문에 망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가가 필요 없는 의사들 수만 명이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전문가가 필요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데요 여기 보면 조선일보 기사인데 윤미향 주변인만 의사되는 꼴이다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의사가 된답니다 참 시민단체 그것도 요즘에 시민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전부 좌파 윤미향 그런 단체들밖에 없잖아요 조국이 딸 윤미향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 참 안전하겠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4대 악법 반대한다고 일방 추진 단 한마디도 이렇게 상의를 안 하고 정부에서 일방 통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완전히 괴별서처럼 뭐 그냥 선동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일방 통행입니다 일방 통행 그래서 어제 자신들이 합의했는데 의사들이 파기를 했다 어제 합의했다는 합의문입니다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핏 보면 참 좋은 합의문 같죠 그런데 저 합의문은 딱 읽어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자 의사들이 난리 치니까 협의는 해줄게 한번 대화는 해줄게 대화 기간 끝나면 문재인 마음대로 한답니다 저 합의문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합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문구가 그런데 합의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는데 합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 한번 해준다 대화 끝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문재인식 일방 통행입니다 문재인식 일방 통행 그래놓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할 때 자 아내하고 합의해서 할게 이렇게 약속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논의 한번 해주고 논의 끝나고 나면 남편 맘대로 할게 이게 합의입니까 저 합의문 문재인 정권 합의문 보세요 저걸 합의라고 국민들 국민들은 어 합의했다는데 왜 의사들이 합의를 안 했어 저런 식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들한테도 자기 그냥 일방 통행이에요 일방 통행 일방 통행인데 잠깐만요 이거 왜 ppt가 안 나오죠 잠깐만요 ppt를 다시 잠깐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했는데요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니까 문재인 강경 대응 경고 국민들한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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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